안녕하세요 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키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의 코트롯 치즈버거, 똥새우 와퍼, 트러플 머쉬룸 와퍼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들 같이 먹을게요 감자부터 찰칵 오징어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찹쌀떡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소시지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 편히 가게 찌이 찌개 이놈들이 3 다 먹었네요 지금 삶을 잘먹인 수멩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